세상이 뒤바뀌었어. K가 진짜 이 위소가 됐어. 우린 지금 태평성대야. 눈 한 번만 채끈 감으면 여기가 바라다있잖아. 금라이 인생 최고의 날이야. 지지금. 지지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우리가 상대한 형 셋이나 돌아왔다고. 우리도 민도혁한테 힘을 실어주자고. 추락한 영웅 매튜이 새로운 영웅 민도혁. 야 너 아름다운 것 같아. 어떤 새끼가 감히 심진석 죽내를래? 이 위소가 너한테 남긴 거야. 그 안에 루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고 했어. 우리 정보가 셌어. 민도혁박 네토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야. 그동안 2위에서 영웅놀이가 아주 재밌었길 바랄게. 모든 게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어. 나 그동안 메두사라고 하는 자한테 정보를 받고 있었어. 매튜의 명령으로 결혼을 했지만 우린 절대 진작하지게 될 수 없어. 최소한 내 아이는 건들지 말았어야지. 내 사랑의 대가가 고장 배신이야. 너를 내 손으로 깔기랑이 찢어죽일 거야. 어디든 가있어. 절대 돌아보지 말고 알았지? 내가 어떤 여잔지 잊었어? 뇌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버리는 미친놈이야. 지옥이 온 걸 환영해. 너희들은 오늘 여기서 죽게 될 거야. 당신이 부디 나쁜 사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. 제발 이러지 마. 우리의 적은 개이야. 왜 내가 아니라 너야. 내가 괴물이든 건 까때물이야. 내가 당한 것들 하나씩 다 갚아줄게. 내가 당한 것들 하나씩 다 갚아줄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